야, 너무 설마! 조금, 더 커튼! 아, 제발! 야, 매우 좋다! 티켓! 안돼! 와, 더 이상다! 또 한 놈 잡았다! 또 한 놈 잡았다 저는 사모 뒤에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와서 관리해 주겠죠 아마도요 뭐야 10평가 준다 이거 이탈리 아아 This will be the last time 또 한 놈 잡았다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심지어 어드가 외국인 편인데 MOTD는 영어로 할 생각은 없어요 또 한 놈 잡았다 이거 재수적이어야 되는데 안 하자고 있잖아요 또 한 놈 잡았다 지금 저 재수 스파이는 데링 무시할 거예요 굉장히 데미지가 많이 있어요 저 데링을 이제 안 치울 텐데 아 중짜기 한 방이야 나 중짜 자체가 요즘 데링 다 씹는 판이 돼가지고 데링이 옛날식으로 돼있으면은 저건 충분히 자는데 또 한 놈 잡았다 자 한 명 더 죽고 난 이후로부터 노는 사람 제재합니다 아 잘못하면 제재도 못하겠네 아 으으.. 아으... 아니 정신이 못 잡겠다 아 이거 내 정신이 백경신이 아니야 아하핳핳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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! 헬로게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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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저기 거점에 있어 쫓아내자 아 저거 저거 어? 계속 숨어다니고 있었어 어허 그럼 이해하죠 저거 아 이거 또 한 놈 잡았다 불쌍해 불쌍해져 저분 아 템이니까 여기니 헤헤 예